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을 빚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수업이 결국 폐강됐습니다. 동양대는 10일 정 교수가 최근 강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움에 따라 정 교수가 맡고 있는 2개 과목 중 1개 과목은 폐강하고 다른 과목은 동료 교수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교양학부에 재직 중인 정 교수가 이번 학기에 맡은 과목은 영화와 현대문화,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 등 3학점짜리 2개 과목이었습니다. 이 중 영화와 현대문화 과목이 폐강 조치됐습니다. 대학 관계자는 수강 정정기간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정 교수가 맡고 있는 과목을 폐강해도 학생들의 수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정 교수는 지난 3일, 5일에 이어 이날 수업도 휴강계를 제출했습니다. 한편 정 교수는 지난 6일 사문소 위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대학 측도 정 교수의 딸 총장 표창장 수여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입니다.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자칫 교수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.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 정관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정 교수의 직위가 해제되면 우선 연구실을 비워야 합니다. 급여는 기존의 80% 수준, 3개월 뒤에는 50%로 줍니다.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무죄 판결 시 교수직에 복귀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.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홍수연이었습니다.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홍수연입니다. 반응이 센 ι Horror punished